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금요일 해배지과 띨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긴팔을 꺼내 입었는데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졌는데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37도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말도 안되게 갑자기 호주는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바쁜 날이기 때문에 영상 빠르게 올려드려야지 되는데 매주 주말에 둘째 아이 경기가 잡혀져 있는데 이번 경기는 대략 2시간도 떨어진 곳에서 경기가 잡혀있고 아침 7시 반까지 모여야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아예 이동해서 캠핑을 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떠나서 일요일날 돌아옵니다. 캠핑장에서 조금 열악하겠지만 내일은 해외지과 띨 영상 조금 짧게 올려드릴 예정이고 일요일은 해외지과 띨 영상이 따로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일정보 핫한 정보 모았으니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에센스 사이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건데 이거는 뭐 예고없이 갑자기 세일 종료해버렸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래도 인기 신상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여러가지 같이 판매되고 있고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보메로5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제품 구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되고 사이즈 남아있을 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상도 현재 들어와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이 제품 그레이 색상 요즘에도 잘 신고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까지 판매되고 있고 정가로 구입이 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은 종료됐지만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백로고 반팔 테어치 아직도 가격 좋습니다. 135불 판매되고 있고 현재 정상가 제품들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배송된 지까지 무료배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보메로5 제품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로고 반팔 테어치 아직도 135불 17만 5천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리뷰해드린 제품인데 제가 구입할 때와는 로고가 살짝 변경됐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테어치도 가격 좋습니다. 165불 판매되고 있는데 165 계산해보시면 2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 백로고 제품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이 더 끌리는데 요 제품 120불 판매됩니다. 가격 좋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140불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제품들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같은 경우도 정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좋습니다. 검정색상 오랜만에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260불 판매되고 있어서 계산해보시면 33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피오브갓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요 후디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황금 사이즈 라지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후디 같은 경우도 인기 많은 제품 정상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일은 종료됐지만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제품 위주로 확인해보시고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타이어 전기세 최대 60%까지 세일에서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반팔 티어츠 가격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같이 둘러보시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 19만원에 구입 가능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판맨제스 반팔 티어츠는 12만6천원으로 초특가 판매됩니다. 아이들 반팔 티어츠 초특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최대 60% 스톤 아일랜드 제품 비롯해서 신상 제품들 전부 다 모아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테르다 파이널 세일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볼거리 많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유럽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139유로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139유로 계산해보시면 20만원 안되는 금액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론 가디건 같은 경우도 40% 세일된 금액 메종 마르셔라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빈티지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 신다보면 페인트에 있는 요 솔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훨씬 더 이쁜 제품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FTA에 찍혀져 있는 제품이어서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최대 70%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샵밥 사이트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젤카여너 14 제품 정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젤카여너 14 인기 색상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여성 제품으로 원래 출시된 제품이어서 여성 사이즈라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이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여러 사이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뿐만 아니라 여러 색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젤카여너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같은 경우도 159불로 가격 좋습니다. 2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랄프로렌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옥스포드 셔츠 블랙워치 색상 저렴한 금액 69불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이고 다양한 제품들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고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코글스 사이트 금액별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최대 33% 세일 가능합니다. 현재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15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50파운드 할인되고 3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100파운드 할인 6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200파운드 할인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스웨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웨덴 환율이 가격이 조금 더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아미가디건 4200크론에 판매되고 있는데 4200 계산해보시면 하나로는 52만원 정도 파운드로는 327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300파운드 구매시 100파운드 바로 할인되기 때문에 227파운드 정도 구입 가능해서 36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색상도 가장 인기 있는 검정색상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신상 오버사이즈 반팔 티어츠도 같이 판매되고 있고 메종마르셔라 보여드리고 있는 키링카드 지갑도 마찬가지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요 제품은 현재 250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300파운드 넘겨서 100파운드 할인받는게 훨씬 더 가격 좋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은 현재 250파운드이기 때문에 50파운드밖에 할인되지 않는데 50파운드 할인받으시면 200파운드에 구입이 가능한거고 300파운드 딱 맞춰서 구입하셔도 200파운드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하나 끼워넣으시면서 동일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파운드 계산해보시면 32만원 다른 제품 50파운드 정도 끼워서 구입이 가능해서 8만원 상당의 제품 그냥 끼워서 구입이 가능하다는거 요런 제품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더블 폭스 헤드 반팔 티어츠라던지 골든구스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 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베이포트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모든 제품들 금액별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코글스 사이트와 같은 계열의 회사 더헛사이트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욱 좋은데 150파운드만 넘겨서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모든 제품들 33% 세일이 가능합니다. 바버인터내셔널 보여드리고 있는 유니온제 그려져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27만원 정도 현재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버리데스의 퀼팅 자켓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바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장화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같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제품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바버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이라던지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던지 그 다음은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어저께는 공개되지 않았던 프렌즈 앤 패밀리 세일 시작되면서 사이트 전체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전체라고 요렇게 적혀져 있지만 일부 제품들은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정상가 제품, 신상제품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전부 다 추가적인 25% 세일 적용 불가능한 제품들은 요렇게 세일 적용 불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제품 그리고 여성제품 신상제품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전에는 20% 아디코드 잘 적용됐었는데 현재는 적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아디다스 쌈바 제품들 많은 분들 구입하시고 리셀러들이 들러붙어서 계속 구입을 하시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지금 당장 구입해서 리셀카로 팔아도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구입하지 마시고 정가로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요즘에 한국 카드 결제 잘 됩니다. 미국 배송대행지만 잘 선정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내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쌈바 비건 제품 8.5 사이즈 265mm까지 사이즈 남아있고 아디다스 쌈바 제품들 전부 다 모았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쌈바 클래식 제품도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쌈바 비건 쌈바 오지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파이널 세일 최대 70%까지 제품들 새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들은 초대박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울트라부스트 제품들은 아직도 판매됩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백화점 사이트 노드스트롬 그리고 노드스트롬랙 미국 백화점의 아울렛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추가 세일도 가능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모든 제품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라코스테 안에 이너웨어로 입으면 딱 좋은 제품입니다. 세장 들어가져 있는 제품 30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한장에 10불 정도 13,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제품과 굉장히 흡사한 스티브마덴에서 만든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 59불 판매되고 있고 사일로몬 XT6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가격 좋습니다. 125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남아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어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카신 저렴한 금액 60불 판매됩니다. 콜롬비아 보여드리고 있는 후리스 자켓 45불 뉴발란스 237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새 판매됩니다. 그리고 닥터마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더비슈즈 80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너럴 팬츠라는 호주에 위치한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금액별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호주 달러로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30% 세일이 가능한데 요 세일에 블런드 스톤 제품들 포함되고 있습니다. 블런드 스톤 첼시부츠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첼시부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제품이고 현재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225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요렇게 세일되는 제품은 150불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보여드린 요 제품 바로 세일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30% 세일받으시면 157불 호주 달러 157불 계산해보시면 136,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호주 배송댕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꼭 건져가셔야 되는 제품이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사이트 전체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텀버스 제품이라던지 스투시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룰루레원 한국공식 홈페이지 한국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재고도 미국공식 홈페이지와 동일해지고 가격도 비슷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무료배송 무료반품으로 관부가세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초특가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구입했다고 말씀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요 반바지까지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저같은 경우도 운동할 때 입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평상시에도 굉장히 자주 있는 제품이고 아주 편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색상에 따라서 가격 조금씩 다른데 5만 5천원 초특가 판매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조거팬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인기 색상 품절됐지만 11만 8천원에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만나 볼 수 있고 여성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요가 레깅스 직구로 구입하지 않아도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브랜드엘리라는 영국에 위치한 플래시 세일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에 라코스테 제품이라던지 언더아머 골프웨어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안타깝게 이 사이트는 한국 직접 배송이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유럽에 위치한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라코스테 맨투맨 44% 세일된 45파운드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45파운드 계산해보시면 72,000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푸퍼 베스트 같은 경우도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75파운드 12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업 자켓이라던지 라코스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폴로셔츠라던지 다양한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언더아머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골프웨어 저렴한 금액 마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같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아이업사이트 사이트 전체 15%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80불 이상만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세일 적용되고 있고 요 세일 곧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세일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5%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인기 락토핏 유산균 같은 경우도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라이프 익스텐션 보여드리고 있는 종합비타민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종합비타민 이고 마찬가지 세일 적용 가능하고 오메가3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 등급의 피씨오일로 마찬가지 많이 찾는 제품 1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순서대로 나와있습니다. 가장 핫한 제품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제품들 보여져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건강식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마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